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탑하다. 쇼미 탑 인생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늘릴 수 있으나 퇴락하는 과정에서는 불행과 고통을 겪게 돼 있다. 인간의 일생은 큰 강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말입니다. 뉴스쇼 기획특집 뉴스쇼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 줄여서 쇼미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은 하도 팍팍해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눠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철학자이자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정확히는 103세 철학자이십니다. 김형석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뵙게 됐어요. 저도 90만 넘으면 무척 오래도 살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봤는데 내가 100세 남을 줄을 몰랐고요. 이제 10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서 입학하라고 입학원서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 교수님. 재밌는 얘기도 잘하시네요. 그때까지 좀 이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새 내가 비행기 탈 때나 여러 번 겪는데 컴퓨터에 100을 다 지워버려요. 비행기 손님도 100세 넘으니까 없고 하니까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갈 때 보니까 내가 2살로 나왔거든요. 3자리 수를 가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106살 되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입학하라고 다 나온다고 그래요. 재밌네요. 그러면 교수님 초등학교 통지서도 받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받으세요. 여러분 103세라는 연세가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소시적 지인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아마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시인 윤동주 선생이 지인이시고요.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선생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다 지인이세요. 어떻게 알고 지낸 사이셨습니까? 아마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배운 분은 아마 내가 유일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세상 떠났으니까요. 그러면 감옥에 재수감도 했으니까 그렇고. 윤동주 씨는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다녔고. 황순원 작가는 조금 한 2세면 선배가 되고. 그리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책 걸어다니는 역사책 같은 분 김영석 교수.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본론은 이게 아닙니다만 사실은 건강의 비결도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14살 낳았을 때 나는 오래 살 줄 몰랐어요. 14살 때. 의사도 그랬고 또 가족들도 우리 어머니도 나 20살까지 사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정도로 희망이 없었어요. 죽음을 경험해 보았느냐 하면 다들 그건 없죠. 그런데 나는 죽음에 가까운 무의식 상태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거든요. 몇 번씩. 지금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 쓰러져 있는 걸 안고서 우시다가 나보고 많이 아프냐. 그래서 내가 의식이 회복되면서 아프진 않다고. 그 다음 잊어버리고 있다가 깨어났다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어른 되도록 살 줄 몰랐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기도 드린 거죠. 하나님 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한 번 태어났으니까 살고 싶고 살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제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건강을 주셔야겠습니다. 그거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내가 드린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죠. 그런데 난 지금도 그 14살 난 어린애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100살 넘으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고통이 많거든요. 신체적인 고통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일하니까 그거의 내 인생의 출발이고 지금까지 그래요. 그렇군요. 자 역사의 산증인 103세 절학자 김영석 교수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앞으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교수님 요즘 사는 게 쉽지 않다.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사회 여건하고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를 바꿀 수는 세월이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해져야죠. 내가 이 다음에 50, 60쯤 되게 되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그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하고 한 번 생각해 보면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나 자신이 확고해야 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지 깔아놓고 주어지는 건 아니다. 14살 나서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테다. 그런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자라질 못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른 노안의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 인생이란다. 그런 얘기를 제 아버님이 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철은 없어도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았으니까 가정문제라든지 직장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세계를 걱정하면 환경문제니 이런 세계에 대한 걱정을 하면 내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나의 천착해서 내 새끼 문제 우리 집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이 문제만 천착하면 딱 그만큼 속에 매몰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시니까 아니 정확히는 103년을 살아보시니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던가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은 세 단계인데 30까지는 내가 나를 키워가는 단계 아 30까지가 1단계 교육을 위한 단계고 자아교육이고 65세쯤까지는 직장과 더불어 일하는 단계고 2단계 그때부터 시작해서 90까지는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단계다. 아 3단계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2단계로 끝났지만은 지금 세대의 여러분은 3단계 인생이 가야 하는데 그건 정년퇴직한 이후에서 90까지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두 가지를 느끼는데 첫째는 뭔가 하니 사과나무를 키우게 되면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지 않으면 나무 끝을 못하게 돼요.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언젠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 65세하고 90까지가 사회에 모여 죽는다. 직장을 떠나서 사회에 넣어서 줬는데 그 시대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늙었다 하고 그냥 있었으면 그 없어질 뻔 했다. 사회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이제 사과를 사회로 돌려야 할 시기가 그때다. 아 그러니까 60 이제 은퇴했네. 나 이제 뭘 하지 이런 분들에게 지금 그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그 즈음에서 제가 또 떠오르는 질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육체는 내 신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게 돼 있는데 정신이 늙는 건 언제냐 하고 물어보면 사람 따라 다 다르다고 봐요. 내가 살아보니까 신체가 거달프고 힘들어서 참 살기 어렵다 하는 건 95세부터 시작하네요. 그때 되니까 요새는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정신적인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얻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정신은 늙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가 문제지. 자기가 안 키운 뭐 할 수 없죠.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제 뭐 40대입니다만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춘이거든요. 아무리 100세가 돼도 나는 20대 청춘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정서적으로 안 늙는 사람이 그래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 독설학도 계속하는 사람을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을 가지는 사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뭐 나 행복하면 되지 안 되든지 뭐 실면이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거지 그런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정신력이 약하대요. 아 정신이 늙는다고요.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다든지 음악을 좋아했다든지 예술적인 정서를 풍부히 가졌던 사람들이 늙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안 늙어요. 감정적으로 메마르면 늙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감성보다 난 이성이야. 이런 분들이 너무 좀 빨리 늙습니까? 그러니까 지성도 키워서 공부해야 하고요. 정서적으로 늙지 않아야 하고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야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 늙지 않는 거지 그거 다 버리면 늙죠. 일찍 늙는 사람들은 많다고요. 네. 그래요. 정신이 몸을 업고 다닌다. 이 얘기 참 좋은 말씀이네요. 몸이 늙는 거야.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사는데 103세를 살아보시니 돈이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든가요? 그 얼마라고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그건 자기 문제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민교환이 경제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 그건 바보예요. 그건 바보예요. 하고 경제의 노예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됐거나 뭐나 그런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정신적 가치까지 느끼는 사람은 3분의 1을 살고 사회적 보람까지 느끼면 100을 사는 거고.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아까 그 사과나무가 열려야 열리고 그 사과를 사람들에게 줘야 사과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그거 난 안 먹고 고생스러워도 열심히 모아가지고서 누구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면서도 그거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운 사람이에요. 부자인 거예요. 실제로는 부자인 거예요. 요새 정치가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정치 얘기를 잠깐 하시니까 말인데.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선진화되고 했는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권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우리 왜 정치권은 왜 저래 뉴스 보기도 싫어. 우리 정치는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왜 항상 항상 어느 시대든 사람들이 정치권 보면서 못마땅하게 하게 되고. 아까 제가 도산 선생 얘기를 잠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사회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서 받들어지 내가 거기 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인재를 찾아요. 남을 끌어내리고라도 내가 올라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져요. 거짓말 해설학도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고요. 정직한 사람은 자연히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운동 잘하면 그 사람이 앞서고 내가 따라가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한 걸 욕심 때문에 버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다 끝내요. 그럼 정치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한마디라고 하면 정직해져라. 그리고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좀 키워라. 그런 말씀. 오늘 계속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게 결국 본인의 행복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여전히 꿈이 있으세요? 지금의 꿈. 젊었을 때는 꿈이 좀 많고요. 이제는 뭐 내가 몇 해나 더 살겠다고 하면 꿈은 내 꿈은 없어지는데 내 꿈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꿈을 가지는 게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꿈이 젊었을 때는 나위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 네. 나 지금 이제 안병옥 선생 무덤이 이제 양구에 있고 나도 이제 그 옆으로 가는데 그 안생 무덤에 가게 되면 너무 가까운 친구니까 안생 통일이 됐어. 그 얘기 못하고 나도 갈 것 같으니. 아이고. 내 소원이 안생 먼저 갔지만 통일 됐어. 그러고 싶었는데. 그거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이 다음에 기다려 보자. 네. 기다려 보자. 왜. 그래도 우리가 뿌린 씨가 있으면 또 우리가 남겨놓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꿈이니까. 이제는 꿈을 후배들과 우리 사회에 안겨주고 가는 것이 꿈이에요. 내가 차지하는 건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의 꿈이란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된다. 이런 말씀. 지금 이제 통일을 말씀하시는데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걸 제가 봅니다. 오늘 쇼미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나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들을 좀 추구하면서 가자.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통일을 보셔야죠. 통일을 보고 친구 곁으로 가셔야죠. 오긴 와요. 오긴 하는데 내가 한 200살 쯤 된다면 올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말씀 나눠주시기를 사과 열매 많이 나눠주시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